자유주의 논객 자본이 쓴 책 가운데 선택의 자유란 책도 유명하지만 또 동시에 좀 잘 다듬어진 책이 밀턴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 자본주의와 자유란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오랜만에 이 책의 서문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가운데서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의 내용이 아니라 그 유래의 논쟁이 집중되는 현상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분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요즘에도 보면 저의 해설을 더하면 정말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프리드만 교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의 전반부 후반부 가운데 어느 쪽도 자유사회의 자유인이라는 이상에 걸맞는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저의 해설은 자유인, 자유인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유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자유인은 어떻게 발언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책의 서문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다시 프리드만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라는 말은 국가가 보호자이고 시민이 피보호자임을 언연중에 전제하는 가부장적 표현으로서 이것은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자유인의 신념과 배치된다. 여러분, 여기서 참 다시 제 해설은 자유인의 신념이란 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유인이라는 점을 프리드만 교수가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프리드만 교수의 서문입니다.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말은 유기체적 관점이며 정부를 주인 또는 신격으로 보고 시민을 종복이나 숭배자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유인에게 국가란 구성원인 개인들의 집합제이지 개인 위에 군림하거나 개인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 유기체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은 바로 자유인의 신념은 아니다는 것이죠. 국가라는 것은 개인들 사이에 공유가치를 두고 일종의 계약체로서 파악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긴 의미에서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자유인에게 국가라는 것은 구성원인 개인들의 집합체이지 개인 위에 군림하거나 개인을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저의 해설은 이런 점에서 보면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가운데서 자주 인용되는 그 문장은 문장 자체로 보면 유명하고 건사하지만 자유인의 신념이란 면에서 맞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자유인은 공통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고 공유하는 전통에 애착을 갖는다. 그러나 자유인은 정부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길 뿐이고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주는 시혜자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또한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봉사해야 될 주인이나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인은 시민들 각자가 헌신하는 목표들과 일치하는 경우를 빼고는 어떤 국가적 목표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자유인은 시민들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들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적 목적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인은 국가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묻지 않을 것이다. 저의 해설은 밀턴 프리드만이 정의하는 자유인의 개념과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가정하는 자유인의 정의는 시민의 정의라는 것은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런 종류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렇게 대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저마다 목표와 목적을 이루며 무엇보다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나와 내 동료 시민들이 정부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 즉 자유를 보호하고자 세운 정보가 바로 그 자유를 파괴하는 프랑켓슈타인, 괴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나의 질문을 덧붙일 것이다. 저의 해설은 자유인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자유를 보호하고 자유를 신장하고 자유를 강화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자유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정부가 자유를 억제하거나 탈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서문입니다. 자유란 희귀하고 여린 초목이다. 우리는 권력의 집중이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믿고 있으며 역사가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고 우리는 이를 수단으로 삼아 자유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이 정치인들의 수준에 집중되면 정부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저의 해설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맨정신으로 살아가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큰 걱정이자 우려이자 건심거리입니다. 다시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권력이 정치인들의 수중에 집중되면 정부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비록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처음에는 선의로 행동하고 또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에 의해서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권력이란 그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 정부로부터 기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미 합중국 헌법이 채택한 두 가지 대원칙이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것인데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으로 선포되었지만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침해되었던 바로 이 원칙들이 여태껏 우리의 자유를 보존해 온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주의와 자유, 이 서문의 첫 부분은 우리에게 자유인은 누구인가, 자유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선언적인 의미로서의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인은 항상 정부가 자유의 강화와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애써야 되고 정부가 괴물이 돼서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와 경계를 게으려 하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